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발표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선관위 시스템 보안점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안점검 방식이라든가 또 보안점검 결과에 대한 발표 시점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선관위 가산해킹 뚫렸다. 국정원 명부 개표 조작 가능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심지어 여당의 대표인 김기현 대표까지도 해킹이 무방비하다 선관위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실이라면 큰 문제인데 인정하십니까 우리 사무총장님? 인정합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일부 인정 일부 부인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발표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일 날 발표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선거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이거 경고해야 돼요. 국정원에. 오늘 10일 날 이런 보안정금 결과 발표했을 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거 좀 미뤄야 된다. 하루 이틀 미룬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미뤄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국가기관에 선거 개입이 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를 하셔야 되는 게 선관위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관위 반박 보도 자료하고 이렇게 국정원 발표 이렇게 비교해보니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내부 접속, 내부망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과 망 분리가 미흡하다는 점 그다음에 북한 해킹 메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선관위도 인정을 했어요. 개선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임시 조치로 가능한 사안은 이번 보궐선거 전에 전부 조치를 끝냈고 시설이나 또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국선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핵심인 통합선거의 명부 이변조라든가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반박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은 기술적으로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전자투표가 아니잖아요. 실물 투표에다가 공개된 장소에서 수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시연을 하는 기술적으로 시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얻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부정선거를 하려면 나머지 제도까지 전부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사실로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저희가 의견을 박힌 겁니다. 우리 선관위 답변을 제가 보고 보완점검 방식이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국정원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속 경로 및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실무팀이 직접 설명까지 해요. 그리고 보완정책도 외에 처리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주요 정보 제공은 물론 설명도 해주고 내부 조력자까지 심지어는 해킹이 들어오는 것을 선관위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막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보완점검 방식이 제대로 된 겁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시스템 점검의 가장 핵심은 해킹이 취약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제 기능이라든가 방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해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해요. 버그 바운티 방식이라고 해서 기업에서는 다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대문 열어주고 현관 비밀키 다 가르쳐주고 방문 열어놓고 우리 집이 도둑의 취약한지 아닌지 좀 점검해달라. 이렇게 하는 보완점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완점검을 해서 국정원이 발표합니다. 해킹이 취약하다?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더 문제는 뭔지 압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 보완점검을 통해서 제공한 정보 있잖아요. 중요정보. 중요정보를 정부 국정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완점검 끝나면 지금 끝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완점검 끝났으면 당연히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두고 파기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리 선관위 정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선관위가 주체적으로 정보를 파기해야 될 텐데 선관위 답변은 국가정보원에서 자기들의 정보 규약에 의해서 적절히 처리할 거다. 이렇게 답변하단 말이죠. 만약 가져간 부분이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파기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게 이 선관위 시스템 전체를 지금 다시 다 뒤집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중요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네. 지금 그래서 보완 컨설팅을 즉각적으로 저희가 응할 수 없었다는 이유 설명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고요. 결국은 저희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참에 정보 받아보자고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만 한 답변이죠. 당연히 그거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중요정보들이 다 지금 국정원에 넘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하기 안 됐죠. 확인이. 확인됐습니까? 중요정보는 저희들이 중요정보가 시스템 정보라든가 시스템 보완과 관련한 내용 이외의 중요정보들은 저희가 보완 담당자나 그다음에 정당 참관 추천 전문가들로 하여금 넘어가지 않도록 보완 절실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접속 암호라든가 정보자산 현황 이런 것들을 제공한 거잖아요. 네.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에서 제공한 정보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거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정당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